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비스 디자인 시간입니다. 서비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아직도 서비스 하면은 잘 웃어야 된다. 미소, 친절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정말 서비스의 접점별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저와 함께 전화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화 응대 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정소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응대의 중요성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전화 응대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전화가 모든 서비스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파스타 집에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화를 하죠. 띠띠띠띠띠 눌러서 아, 네, 그 무슨 파스타 집인가요? 어,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혹시 주차가 가능한가요? 혹은 아, 혹시 제가 한 3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브레이크 타임은 없나요? 이런 궁금한 점을 고객이 묻게 되죠. 이렇게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인 전화에서 이 가게의 사장님 혹은 직원분이 전화로 어떻게 응대해줬냐에 따라서 저는 이 가게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이 전화 응대를 잘 못해서 제가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화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 몇 명에게 전화 응대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랑 인원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적지 않은 시간을 나는 응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할수록 사실 전화를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친절한 고객들도 있어요. 하지만 불친절한 고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나 혼자서만 친절한다고 이 서비스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과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친절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친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은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을 대할 때는 확신과 믿음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목소리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사람들은 전달을 받고 느끼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은 AI가 하는 거고요.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은 지금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경청하고 들어서 내가 그 고객의 지금 현재 심정을 헤아리면서 고객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통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을 읽어줘야 되다 보니까 나의 감정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100을 기대했는데 120의 가치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객들은 와! 감동을 받게 되죠. 고객에게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은 제품과 기술력이다라고 하면은 인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 차원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친절한 조금 더 고객을 공감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해야지 고객은 감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 사지 역지, 사지 모르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해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역지, 사지입니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고객이 다 알고 있겠지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고객은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듣기 쉬운지 이해를 했는지 편안했는지 친절했는지 평가는 누구 기준? 고객 기준이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고객이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초등학생들이 혹은 유치원생들이 우리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전화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전화를 우선 주고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건데요. 바로 스탑이에요. 스탑. 전화를 받기 전에는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서 지금 상대방이 나아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메모를 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이 응대에만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응대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전화벨은 세 번이 울리면 받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의 의미는 뭐냐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이렇게 빨리 받으세요 라는 의미를 제가 세 번이라고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따르릉 울렸을 때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삿말 자신의 소속 코리아 에듀 부서명 교육팀 누구입니다 라고 하시는 건데 회사의 이름은 절대 외부 전화를 받으실 때에는 절대 생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에듀 교육팀 정소영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 내용 중에 숫자가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한 번 더 복명 복창해 주십시오. 고유명사나 이메일 주소나 정확하게 받아 적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이에요. 부재 시에는 제가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메모를 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전화가 온 시간을 적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신가요? 네 애프터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1 2 3 혼자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끊으세요. 너무 바로 끊지 않는다 라는 거 이건 전화 매너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응대 준비사항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 연출 두 번째 스크립트 세 번째 메모 환경 네 번째 미지근한 물 인데요. 그러면 우리 한 번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제가 여러분이 화면에서 저의 입을 잘 보시면 제가 혀로만 발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입으로 같이 이렇게 발음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텐데요. 자 제가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음성 전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중간에 어디에서 쉬냐에 따라서 쉰 다음번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호명을 좀 더 기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소형치킨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 쉼으로써 소형치킨이 조금 더 잘 들리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쉬운 내용들은 빠르게 전달을 해도 되지만 쉽지 않거나 좀 더 어려운 내용일 때에는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이 속도에 따라서도 내용이 여러분이 잘 전달되냐 전달되지 않냐가 결정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이면은 고객이 당장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저도 그 단어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이 언어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거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되도록이면 명령어보다는 여러분이 권유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친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형보다는 긍정형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아 고객님 저희가 그 서비스는 지금 안 됩니다. 보다는 아 네 고객님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해당 요청하신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안 된다의 단호박 거절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해주고 싶으나 안타깝네요 라는 감정이 들어가는 표현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쿠션 언어입니다. 네 고객님 이거 한 번 더 접속해주세요. 지금 번거로운 상황이거든요 고객이 다시 접속해야 돼요. 그러면 쿠션어를 쓰시는 거예요. 아 고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껐다가 다시 접속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쿠션어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에 응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객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세 가지 없어요 안 돼요 몰라요 라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뭐가 어렵죠? 하는 게 어렵죠? 오늘 제 강의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 몰랐던 건 사실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꼭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현업에서 적용하셔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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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